지금부터 구글 칼린더에서 일정의 이름을 감추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이라는 주제로 남이 아니라 저한테 유용한 코드를 작성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한 수업이에요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아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아직 모르신다면 제가 만든 수업 중에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저의 가짜 계정의 구글 칼린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강연이나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일정을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정이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 구글 칼린더를 그냥 캡쳐해서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강의고 어떤 강연이고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공유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꿈꿨겠어요? 여기에서 그 일정 구글 칼린더에서는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이벤트에 이름만 싹 지워서 마스킹해서 캡쳐해서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드를 짜봤고 같이 해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긴 북마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클릭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만 싹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캡쳐해서 보내면 그러면 이제 받는 분이 여기 색깔이 없는 부분을 일정을 짜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참여하면 되겠죠 저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인데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개발자 도구를 켰어요 크롬에서는 이렇게 클릭해서 More Tools, 더 많은 도구에서 Developer Tools라고 하는 것을 키면 됩니다 그리고 Elements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HTML 태그를 찾을 거예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강의를 딱 클릭했더니 이렇게 생긴 태그의 강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웹페이지에 있는 클래스의 값이 y, z, i, f, a, d, in 모든 태그의 이름을 텍스트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의 이름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쟤는 좋은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데이터 이벤트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이벤트 아이디 구글 칼린더에서는 일정 하나하나를 이벤트라고 하는데 얘가 이벤트 아이디면 아, 얘가 각각의 일정을 식별하는 태그 객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대시 이벤트 아이디 밑에 있는 태그 중에서 스팬 태그를 선택하고 싶다 그런데 잘 보니까 다른 것들도 스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팬 태그 중에 스팬 아리아 히든 트루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 밑에 있는 스팬 태그를 가리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콘솔을 키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로 웹브라우저야 이 문서에 있는 모든 태그를 선택하는데 나는 데이터 이벤트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태그 중에 그 자식이 아리아 히든 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 바로 밑에 있는 스팬 태그를 원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배열 비슷한 게 나오고 이렇게 스팬 태그들이 나오는데 제가 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스팬 태그들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 결과를 이벤트라고 하는 변수에 일단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반복문으로 이벤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꺼내면 되겠죠 i는요 몇 번 반복해요? event i를 i가 이벤트의 length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한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i의 값은 1씩 증가시킨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의 현재 순번에 해당되는 원소에 innerHTML을 어떻게 바꾼다? 일정 선약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선약 하고서 엔터를 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저의 일정이 있는 부분은 선약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캡쳐해서 보내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코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코드지만 저 혼자 쓸 건데 뭐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오전 10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내용이 바뀌어 버려요 선약으로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리로드를 했고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아리아 히든 밑에는 오전 10시와 회의도 다 있단 말이죠 저는 오전 10시만큼은 살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제 뭘 꿈꿔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 중에 오전 또는 오후와 같은 텍스트가 있는 태그는 빼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오전 또는 오후와 같은 텍스트가 있다면 걔는 제외하는 코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를 해 봐야죠 오전 10시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매치, 매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매칭되는 텍스트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으로 오전 또는 오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매치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텍스트가 오전, 오후가 없다면 결과는 null이에요 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코드 이만큼이 null이라면 선약으로 바꾸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전의 코드를 제가 다시 복원한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만약 eventi의 매치가 오전, 오후가 뭐와 같다면 null과 같다면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한번 해 볼까요? 이 위에 있는 어디 갔나 여기서 여기는 안 바뀌어야 되고 이 회의는 선약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 위쪽에 있는 부분도 선약으로 바뀌어야겠죠? 하나, 둘, 셋 어이 제가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nner text 점 매치 이렇게 해야 됐네요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에 선약이 있다 선약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북마크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북 마클릿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마클릿을 만들어주는 온라인 서비스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귀찮잖아요 자, 그렇게 했더니 그걸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네요 거기다가 제가 만든 코드를 붙여넣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convert to 북마클릿을 하니까 이렇게 생긴 코드를 만들어주는데 저 코드가 바로 저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그 우리가 짠 이 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현재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걸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add page 페이지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벤트 일정 가리기 일정 이름 가리기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적당히 쓰고요 그리고 저 url 부분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save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리고 칼린더로 방문해서 이걸 끈 다음에 리로드하고 그리고 이벤트 일정 이름 가리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조금 더 다듬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쓰게 하고 싶다면 뭐 크롬 확장 기능 같은 걸로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소프트웨어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피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래밍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끝